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Forest Plot for Subgroups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브그룹을 위해서 Forest Plot을 그리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논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막상 그리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엑셀에서 그리기도 힘들고 좀 그렇거든요. 엑셀에 그릴 수는 있으나 표와 함께 그려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죠. 제가 이전에 이걸 미리 만들어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R 데이터 시각화 3권에 있는 7-14가 Forest Plot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Raw 데이터를 올리면 Survival 데이터냐, Binary 데이터냐, Continuous 데이터냐에 따라서 각각의 Forest Plot을 그리고 로 데이터를 분석까지 해서 Forest Plot을 그리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커브도 그려주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그리고 흔히 쓰이지 않는 그런 Forest Plot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7-15 같은 경우, 7-1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양식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것도 Forest Plot을 이용해서 서브그룹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보다 흔한, 보다 많이 쓰이는, 보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이번에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는 이런데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된 거. 실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그런 겁니다. 전제 데이터가 있는데 남자, 여자는 이렇고 나이에 따라서는 이렇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민족에 따라서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서브그룹을 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주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서브그룹이 있겠죠?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가시는데 섹스, 메일, 퓨메이 있는데 섹스라는 건 제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비워둡니다. 그 섹스 안에 메일과 퓨메이 있으니까 이건 두 개의 칸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도, 나이는 다 비워두고요. Na라는 것은 엑셀에서 비워두는 칸을 말합니다. 빈칸. 네 개의 군이 있고 각각 숫자가 있고 estimate는 오더레이셔나 하저레이셔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w와 high의 컴퓨터스 인터버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업로드 시키시면 플러스를 바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은 거의 특별히 없는데요. 만드실 때 이 트리트먼트 플라세보 이것에 따라서 여기다가 여기 트리트먼트 배털 플라세보 배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를 좀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항상 이 트리트먼트를 왼쪽에 플라세보를 오른쪽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게 되면 글자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바꾸면 플라세보를 소문자로 바꿔 볼게요. P 하면 소문자로 P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1에서 4로 되어있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4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이 세로에 있는 빨간선이거든요. 이거 1로 했습니다. 여기 하자드레이쇼 오드레이쇼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하자드레이쇼와 오드레이쇼는 실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하자드레이쇼니까 실제 값도 0보다 다 크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딱 하게 되면 0부터 값이 나오고 4까지 되어있는데 이거를 5로 한번 해볼게요. 5로 바꾸면 5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하자드레이쇼나 오드레이쇼은 요 밑에 이거를 로그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제가 이것은 로그 하는 것은 안됩니다. 제가 잘 봤더니 로그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플러스는 PDF나 SVG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도움드릴게요. 그럼 도움드라이쇼나 도움드라이쇼나 이 정도 도움드라이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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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